1기 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실제 사진 찍는 실습을 했었는데 그때 강의실이 여기가 아니고 2층 컴퓨터실이었어요. 사실 여기에서 사진 찍는 게 문제가 좀 돼요. 장비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실제 상품 사진을 찍는 상황을 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사진 찍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이론적인 내용도 말씀드리죠. 참고로 다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상품 사진을 찍으라고 한다면 직접 찍어서 올리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은 좀 있어요. 뭐냐면 배경지 같은 거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배경지 조명이 있어야 되고 사진은 사실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충분하거든요. 사진 자체는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될 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품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갖고 있습니다. 보통 조명 같은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서는 해결이 안 되고 클릭하기 위해서 상품을 팔아야 되겠죠. 알리 익스프레저 국내에서 사는 거하고 외국에서 사는 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이게 무선 마이크거든요. 연결돼서 말하면 여기로 들어가서 지금 라이브가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마이크가 벌써 재작년 12월에 국내에서 사려고 그랬더니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보기에는 몇밖에 안 한 게 국내 판매 가격이 10만원, 8만원 그렇더라고요. 소품도 검색해보니까 9, 6만원 이상을 하죠.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검색을 했더니 2만 5천원입니다. 더군다나 놀랍게도 소품에게 배송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배송비 무료예요. 중국에서 여기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알리에서 사면 상당수가 배송비 무료인 경우도 많아요. 되게 재밌는 게 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000원짜리 물건을 누가 사면 3,500원을 내야 돼요. 배송비 포함해서. 알리 익스프레스를 하게 되면 1,000원만 내면 돼요. 그럼 제 옆에까지 와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도 한 달 정도 걸려다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다가 약간 필요한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생각보다 비용 저렴하게 하시니까 그런 장비들에 관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보여 드리도록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으로 다만 여기에서 보는 것은 작은 소품 위주에요. 흰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뒤에 나중에 샘플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거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흰상품은 아무래도 촬영하는 스페이지를 세팅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건 이겁니다. 조명은 무조건 밝아야 돼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쓰신 스템이거든요. 재밌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봤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 사진 괜찮겠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림 져진 거 보이시죠? 이쪽에 그림자 보이세요? 살짝 져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조명을 두 군데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 사이에다가 간혹 가다보면 특히 방송 촬영하는 거 왜 볼 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떠냐면 조명을 되게 밝은 걸 하나를 딱 때리고요. 그 사람 뒤쪽에 사면서서 발밀히 반사판 불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정면에서 찍히는 정면만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여기로 서 있어요. 여기서 누가 조명을 이렇게 딱 때려서 사실 박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계선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반사판을 놓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이 몸의 경계선 부분에 대해서 살짝 역광을 좀 줘가지고 둘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작은 소품 같은 게 되게 까지 하기는 그렇고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조명을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좀 아니죠. 아니면 이렇게 넓게 확산되는 광을 함께 쓰게 되는 경우도 하죠. 어쨌든 가능한 한 조명은 무조건 밝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연출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다 좀 어둡게 한다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밝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흔들리는 거. 요즘에 카메라들이 워낙에 좋아서 특히 상품 카메라들은 워낙에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흔들리게 찍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내버리긴 했지만 그런 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오는 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 실제로 흔들리는 것 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정확하게 숙점이 맞춰져서 선명하게 찍힌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찍었을 때 속눈썹 눈썹 한올 한올에 다 들여다보이느냐 이게 뿌옇해 보이냐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제품은 가능한 한 정 가운데 위치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운데 위치에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 자른다든지 해서 구도를 바꿔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애초에 사진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구도 맞춰주기가 힘들고 구경 문제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알게 모르게 한쪽 방으로 쏠려서 찍으면요 사진이 살짝 그 방으로 왜곡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여행지에서 사진 찍은 거 광각으로 찍은 거 보면 주변 부위가 둥그스름하게 왜곡되는 경우도 그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도 일반적인 카메라로 다 찍어도 주변 부위가 살짝 왜곡이 좀 나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다 쓸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흉해 놓은 사진을 이런저런 필요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가운데로 가지고 오게 되면 되게 어색해 보이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만 염두에 두시면 일단 그런 거죠. 집에서 많이 찍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집에서 가장 밝은 곳을 일단 찾아가야 되겠죠. 어디가 제일 밝은 줄 아세요? 제일 밝은 곳 사시는 집에서 제일 밝은 곳이 어디에요? 구방이요? 또 네? 어디요? 거실이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왜 그러냐면 작죠. 작은 데 조명이 일단 큼지막한 조명이 하나가 있고요. 대부분의 화장실은 큰 거울이 있죠. 그 다음에 벽이랑 바닥이 뭐죠? 타일이죠. 다시 막 반사가 돼요. 서로서로.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집에서 화장실이 제일 밝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화장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명이 이렇게 밝은 형광조명이 아니고 알전구 조명이잖아요. 그 주광색이라고 말하는 약간 붉은색한 느낌이 나요. 개결등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난대요. 근데 화장실에 이렇게 개결등 조명을 놓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이런 형광등 조명이 약간 파란스름한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백열등은 약간 붉은스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형광등 불편이 약간 춥다고 느낀대요. 사람이. 그래서 화장실을 샤워를 하는 공간에 이 형광등 조명이 있으면 보일러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광등 밑에서 찍으면 맛이 없게 보여요. 그래서 고급 식당을 가면 기사 식당은 형광등이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급 레스토랑은 다 빨간 조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열등 같은 그런 느낌의 조명을 써요. 그래서 그래요. 그 얘기 이제 뭐냐면 이거죠.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가족들이 그래서 밥을 잘 안 먹어. 식탁 위의 조명이 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찍으시려고 한다면 화장실을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세면대 위에다가 이렇게 판대기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밝으면 사실 조명이 아주 밝으면요.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는 않아요. 어두우면 조명이 어두우면 어두우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어두우면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거든요. 칼칼 이렇게 찍히는 거에요. 밝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착하고 찍혀요. 내가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적어지는 거에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놓고 화면에 가운데로 놓고 찍으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빨리 찍어야 되는데 뭔가 없다 라고 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때 중요한 점은 그거에요. 셀카를 많이 찍어보신 분들은 알고 스마트폰 카메라 많이 찍어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면 사진 찍을 때 초점이 잘 안 맞으면 화면 터치하면 돼요. 화면에 상품 있는 사진 찍어야 되는 모델분을 터치하게 되면 딱 다시 초점을 맞춰주니까 찍으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죠. 이거는 바닥에다 뭐 놓고 찍은 거냐면 저거 있죠. 부드럽 압축 압축 소품같이 생긴 거 그거로 놓고 찍은 거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진이 사라져버렸네 사진을 보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그냥 쓸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놓는데 혹시라도 잡티 같은 게 있으면 찍어주고 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사진을 보정하는 기준은 바탕을 화이트 또는 블랙으로 처리하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애초에 사진을 찍을 때 색깔이 있는 배경을 안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흰색이나 검은색 바탕에다가 찍으시고 그 바탕이 약간 누르스름하게 찍혔으면 최대한 바탕을 하얀색으로 보이게끔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블랙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상에서 잡티가 있는 부분으로 제거해요. 실제로요 그런 상품들은 딱 찍잖아요. 사진을요. 사진을 딱 찍으면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화물이 깨끗하게 문질을 닦은 다음에 찍어도 속상하게 꼭 먼지가 한두 개 뜯어난 다음에 보여요. 항상 사진을 다시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일 먼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자 처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앞사진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만일에 이 그림자가 되게 진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되게 진하게 들어왔다고 친다면 지금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진하게 두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런 그림자들을 상품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더 밝게 처리하거나 어둡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둡게 찍힌 부분을 부분적으로 밝게 처리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색상 보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또 이거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혹시 화장실에서 사진 찍어본 적 있나요? 안 계세요? 보통 화장실을 가면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대부분 밖에서 거울 보는 것보다 화장실 거울로 보면 되게 예뻐 보여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맘에 들어서 화장실에서 셀카 찍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찍은 사진은요 그게 노르스름하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명 때문에 그래요. 형광등 밑에서 찍으면 푸르스름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 그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계시나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사진 찍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노르스름한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왜그러면 역시 똑같은 조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진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선글라스 꼈을 때 원래와 똑같은 거예요. 선글라스를 아니 빨간색 선글라스 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끼자마자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일 거예요. 잠깐 시간이 지나고 선글라스의 색깔이 눈에 있고 나면 모든 색깔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치의 동일한 색깔들을 제거하고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조명이 노란 조명이 들어와도 잠깐 빡 들어오고 꺼지는 거면 노란색이라고 인지를 하지만 그 조명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고 내 주변에 다 그 색깔이라고 한다면 뇌에서는 그 색깔을 제거하고 보는 거예요. 사진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색상 보장에 해당되는 가장 첫 번째에요.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사진을 찍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녹색이 생각보다 별로 안 예쁘게 나와서 이런 색깔 좀 많이 차게 처리해 주니까 너무 왜곡이 흔방각하면 문제는 되겠죠. 왜곡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정도의 색상 보정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보정하는 가장 전반적인 이게 지금 실제 찍은 사진이 이거구요. 그거를 그대로 보정한게 이거에요. 차이가 좀 나죠.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물론 따로따로 놓고 보면 크게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정도라고 한다면 보정할만 하죠. 색감도 그렇고 차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카메라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장비에 대한 얘기를 워낙에 물어보신 분들은 좀 안와도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컴팩트 카메라 하이엔드 카메라 DSLR 이게 미러리스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컴팩트 카메라 옛날에 똑딱이 카메라라고 불렸던거 그 다음에 하이엔드 전에 이제 DSLR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DSLR인데 이건 뭐냐면 몸체가 되게 커서 렌즈 바꿔 끼는거 있죠. 그거를 DSLR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하이엔드는 뭐냐면 성능은 얘하고 거의 비슷한데 렌즈가 안 빠져요. 렌즈가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기엔 얘 같아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얘랑 별 차이가 없는거죠. 다만 성능이 되게 좋겠죠. 하이엔드 이 하이엔드 중에서 제가 정말 사고싶었던거는 한 200만원정도 하는데 하이엔드 이런것도 아니고 렌즈 교환식도 아닌데 그런게 뭐냐면 삼각대에서 단단히 고정 당겨서 줌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달 표면에 분하고 뿡뿡뿡 보기도 아 이거 좋다 항상 사고싶다 그랬는데 돈쓰기는 너무 아까워서 안사고 말았어요. 미러리스는 뭐냐면 기본적인 구조는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얘도 렌즈를 바꿔 낄 수 있는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만큼 몸체가 크지 않아요. 차이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DSLR은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의 전문가의 카메라라고 말하는 것들은 셔터처럼 두께가 크게 나죠. 촤악 그게 왜그러냐면 카메라에서 렌즈를 딱 빼고 몸체를 보면요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규리가 보여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져 있으면 렌즈를 통해서 빛이 좋아서 반만경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 프리즘에 부딪혀서 뷰파인더라고 그러죠. 그 안으로다가 보게 되는거죠. 그랬다가 셔터를 누르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붙으면서 뒤에 찍히는거죠. 여기서 눈으로 보고 있던 것을 셔터를 누르는 순간은 사실은 잠깐 눈에 안 보이는거죠. 막아버리고 그걸 뒤에 감각면에 찍히는 그런 방식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앞에 렌즈를 무엇을 바꿔 끼우든 그 렌즈에서 받아들이는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유리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게 이거고 그래서 이름이 미러리스 거울이 없다는 의미에요. 이렇게 4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 제가 일부러 스마트폰을 안 적어놨구요. 그 다음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는 카메라들 다른 기본적으로 카메라 종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카메라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떤거 갖고 계세요? 어디껀데요? 보통 DSLR 갖고 계신 분 10명 중에 한 여섯곱 명은 캐논 갖고 계시는거에요. 저는 니콘 갖고 있다가 삼성꺼 쓰다가 호락스꺼 쓰다가 최근에는 다 팔아치우고 이럴리스 한테만 다 갖고 있는데 사실은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이걸로 다 찍은거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사진 자체만 놓고 보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사셔도 돼요. 갖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활용하시는게 좋고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얘네들을 쓰느냐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없는 구도나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없는 각도나 이런것들 화각이나 그런것들에 대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다가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까 제가 이런 하이엔드 중에서 좋은거는 쭉 줌 땡기면 잘 표면도 찍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은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만 말씀 좀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충분히 당연히 가능하고 여기엔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만 조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당장 급하게 조명을 사실 필요는 없구요. 집에 뭐가 있으신것 같으냐면 저거 있으시죠. 그 책상 위에 놓이는 스탠드 요즘엔 LED 스탠드 많이 쓰잖아요. 그거 한 두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앞서서 본거 정도 수준에 작은 소품이 그거에다가 우드락 아니면 혹시라도 하얀색 천이 있으면 그 위에다 놓고 쓰셔도 되구요. 그런거 없으시면 흰 티셔츠 있죠. 그거 놓고 그 위에다 놓고 찍으셔도 돼요. 그거는 없게 물론 부피가 커지면 그런걸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별 수 없이 별도의 배경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배경지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토드에서 봤던 자료인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남의 자료를 제가 소개하는 상황이 그렇지만 외국에서 직접 사진을 찍기 위한 어떤 그런 패턴을 알려준다라는 건데 간략간략하게만 볼게요. 작은 크기의 모짜될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요. 이걸 찍는 건데 이런 정도 되는 플라스틱 위자나 이런 것들 물론 만약 여기에 등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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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닥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좀 문제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찍어도 충분히 가까이 가서 찍으면 그 상태에서 전문부에서 작성하기에 종룡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 되지 않는다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갑공기 있죠. 갑공기 엎어놓고 찍은 거거든요. 뒤에 배경은 오렌지색으로 깔아놨는데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갑공기라는 느낌은 안 돼요. 몰라요. 그것만 돼도 이거는 사실 보시다시피 되게 작은 성이 주먹만큼도 안 되는 작은 크기 이런 식으로 연출하고 찍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아까 똑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상큼의 물건인 것 같아요. 조명은 스탠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검은색 도화지에요. 이렇게만 놓고 찍어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죠.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뿌려서 뿌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찍어보시면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닥하고 벽하고 만나는 선이 가버리죠. 그걸 일일이 다 보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서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찍으면 최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접 집에서 찍으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드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꺾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죠. 전지로 다 파는 거 이렇게 한 장 사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게 이거에요. 물론 보정은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앞뒤서 뭐라고 했냐면 형부분 배경처리는 하얀색은 더 하얗게 검색은 더 해제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조명 처리해주고 어쩌고 그렇게 작업을 한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찍은 사진이 보정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광등 불빛은 푸루스름한 빛이 나고 배결들은 약간 노루스름한 빛이 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배결등 같은 조명이 필요한데 없어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얇은 그런 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셔도 되는 거냐면 군방구역 하셔가지고요 펠러판지 펠러판지 하셔가지고 그걸 어디에 딱딱한 데다 붙였다든지 아니면 저거 있죠 아까 제가 스탠드 얘기했었잖아요 뒤에다 둥글게 말아서 껴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찍는 거에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데 이 앞에서 찍은 거랑 똑같은데 조명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 놓은 거에요. 그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찍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게 확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태양이 가장 밝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맑은 대낮에 오후 한 두시쯤 됐을 때 밖에 나가서 땡땡 내렸을 때는 태양 밑에서 사진을 잘 찍을 거 같죠. 사실 그렇게 찍은 사진들이 제일 안 예뻐요. 왜 그러냐면 오후 12시에서 1시, 2시 사이면 태양이 머리 위에 있죠. 찍으면요. 근무 사진 찍잖아요. 눈 밑에 그림 져지고요. 코 밑에 그림 져지고요. 턱 밑에 그림 져져요. 그게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두렵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사진 찍을 때 야외 찍을 때요. 구름 낀 날 해가 구름 사이에 가려져 있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온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종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는 베이킹 페이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베이킹 페이퍼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죠. 트레이싱지라고 아세요? 트레이싱지 세팔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위빛 나는 거 잔투명한 종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충분해요. 그거 해가지고 조명 앞에다 놓고 찍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보시면 얘하고 좀 다른 게 얘는 이제 얘하고 이 앞에 거는 배경을 검은색으로 놓던 거 이거는 지금 배경을 흰색으로 다 놓았죠. 그 상태에서 조명을 확산하고 썼거든요. 앞에 거는 뚜렷하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구분이 되죠. 확산감을 쓰는 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전체로도 되게 선명하고 같은 차이점이 되게 납니다. 그래서 조명은 집중조명을 써야 스포트라이트 같은 조명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게 퍼지는 빛이 필요한 경우가 좀 다른데 우리가 사진을 찍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찍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앞에 것들은 이렇게 찍어 놓은 거 가지고 작품 사진이라고 말을 하면 모르겠지만 판매상품의 사진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죠. 판매상품의 사진이라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보이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는 부분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부추정도 크게 이거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앞에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사진을 찍는 무대가 달라졌죠. 아까 거는 테이블 위나 의자 위였는데 얘는 맨바닥이에요. 왼바닥에 이건 뭐냐면 이 배경지를 팔아요. 이런 배경지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조기루다가 된 건 한 2-3만원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거실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것 조명을 내가 일부러 마땅하게 없을 때는 맑은 대낮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반사판 알미늄 호일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조명이 앞에 거실에서 들어오고 위에 이렇게 반사판 내고 찍으면 이렇게 찍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이쪽보다 약간 더 밝죠. 이쪽이 거실에 유리찬 속에서 이쪽은 알미늄 포일로 반사판을 자세히 보시면 제품도요 여기도 밝고 여기도 밝지만 가운데가 살짝 얘보다 어둡죠. 이쪽이 밝은 이유가 뒤에서 반사판을 내서 그런거죠. 이게 좀 더 입체감을 많이 산대요. 반사판 없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DSLR 쓰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DSLR은 내장되어 있는 플래시가 있어요. 그걸 쓰게 되면 되게 조명이 밝아서 밝은 부분 되게 밝게 나오고 어두운 부분 어둡게 나오고 눈에서 빨간색으로 레이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거 이런거 아가린 같은거 하면 얇은 플라틱같이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걸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우리는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구요. 그렇게 해서 찍으면 이렇게 찍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큰 사이즈의 물체인데 이거는 조명판을 이렇게 만든거에요. 아까 조명 맞다는게 없을 때 이게 뭐냐면 저기 플라스틱 같은으로 되어 있는 왜 파켓스 같은거 있잖아요. 뒷판 뚫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우리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구요.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자료에서는 앞부분에 스몰 사이즈 오브젝트에 관한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품 사진 찍는데 있어서는 그 정도만 보셔서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구요. 오늘은 이따가 요거 끝나고 나면 저걸 좀 연습을 할거에요. 사진 처리하는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할텐데 혹시 지난번에 제가 숙제 내드렸던거 상품 등록하는거 전문은 문제없이 다들 하셨나요? 네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렸었어요. 그거는 따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옵션을 다루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게 뭐냐면 특히나 옵션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신 다음에 하는게 아깝다 싶어서 지금 말씀 안 드렸던거에요. 또! 또 다른 질문 가요? 그러면 상품등록을 아직 못하신 분 못하셨어요? 전혀? 안됐어요? 저장이 안되요? 그런건 뭔가 필수적인 정보가 빠졌다는 얘기에요. 네 그건 같이 한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요 내용을 좀 마무리 좀 찍고요.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지금부터 10분간 쉴게요.